엄마, 장모님. 태경아. 공소방. 여기까지 뭐 하러 오세요? 저희 둘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. 연두는 어디 갔나? 잠깐 화장실에 갔어요. 왜? 속이 또 안 좋아? 그런 건 아닌데. 사돈까지 오셨는데 얘는 제가 전화해 볼게요. 아니에요. 제가 가볼게요, 사돈.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. 잠깐만요. 왜? 연두 씨 일이 생겼나 봐요. 뭐? 아무래도 혼신고는 다음에. 안 들어오고 뭐해요. 아우, 이 집안. 왜 화장실에서 졸았어? 왜 이제 나타나? 미안해, 엄마. 배가 아파가지고. 죄송해요, 어머니. 아니야. 임신하면 몸이 예민해지지. 자, 인주 덜마른 혼인신고서 한번 구경해 보자. 가시죠, 사돈. 네. 들어가자. 어떻게 된 겁니까? 전화는 왜 안 받아요? 아, 집보느라 폰을 늦게 확인했어요. 아, 이제 어떡해요, 우리. 어떻게든 혼인신고를 피해야죠. 신랑, 공태경, 신부 오연도 이름도 잘 어울린다. 나머지도 어느 써. 응. 어라? 증인이 필요하네? 어머, 어떡하지? 몰라서 준비를 못했는데. 엄마, 오늘은 안 되겠다. 가자, 가자. 아니, 얘가 왜 이래? 아무래도 밤에 와야겠어요. 가요. 알았어, 가면 되잖아. 거기 계시잖아요. 어머님들도 성인이시잖아요. 두 분도 증인 효력 있어요. 그래요? 사돈 우리가 정말 잘 따라왔네요. 그러니까요. 자식들 결혼에 증인 되신다는 게 얼마나 뜻깊어요. 우리가 있으니까. 야, 얼른 쓰고 도장이나 꽝꽝 찍어 빨리. 어어. 태경 씨, 도장 가지고 왔어요? 안 가지고 왔죠? 아, 도장? 아휴, 도장을 안 가져왔네. 어쩌지? 아휴, 저 말 없어? 아휴, 엄마가 챙길걸. 어쩌죠, 사돈? 아, 도장 없으면 혼인신고서는 말짱 꽝이죠. 꽝 아니에요. 그냥 서명하셔도 된다고요.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오신 거예요? 어머, 야. 니들 진짜 천생연분인가 보다. 야, 야, 연도야. 얼른 저 사인부터 해. 어? 공소방도 빨리. 아휴. 사람이 왜 그래요? 어떻게 도장을 안 챙길 수가 있어요? 아, 연도야. 도장 없어도 된 되잖아. 엄마, 그런 문제가 아니야. 내가 도장 챙기라고 몇 번을 말했어요? 사람이 왜 그렇게 준비성이 없어요? 우리 처음 만난 날도 태경 씨가 그거 준비 안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임신했잖아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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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미안해요. 연도야, 연도야. 진정해, 진정해. 사인하면 된다잖아요. 왜 나한테만 빡빡하게 굴어요? 그럼 연두 씨는 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왜 몰랐어요? 엄마 될 사람이 대충대충 건성건성. 나중에 애 낳으면 예방접종 날짜도 까먹을 겁니까? 공소방 왜 이래. 뭐? 대충대충 건성건성? 지금 말 다 했어요? 당신이야말로 무책임하고 형편없는 인간이야. 애가 생겼다는데 딴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잖아. 그래. 나 무책임하다. 이 아이 아니었으면 이따 혼인신고서 작성 안 해. 됐냐? 됐어? 그래. 다 그만둬. 다 그만둬. 그래. 나도 너 같은 인간이랑은 절대 못 살아. 찢어져, 찢어져. 당장해야 찢어져. 아, 참나. 나가자. ид